예산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충남 동물위생시험소는 어제 해당 농장으로부터 산란율이 저하되고 폐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검사한 결과 AI 의심측을 확인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충남도는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42개 농가 338만 마리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1, 2일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또 신고 농장에서 사역 중인 72만 마리의 닭을 살처분하고 다음 달 1일 2시까지 도내 가금류 농가와 축산 관련 시설과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